주몽으로 잘 알려진 동명왕은 한국의 상국 중 하나인 고구려의 시조로 알려진 한국 역사와 신화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는 상국사기, 상국유사, 고구려 등 핵심 사료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과 전설적 설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문원들은 역사적 요소와 신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동명왕의 비범한 상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초기 생활과 기원 이 문원에 따르면 주몽의 기원은 신성하기도 하고 왕족이기도 합니다. 상국사기에 따르면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주몽은 특히 궁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성장을 하였습니다. 고구려 건국을 향한 주몽의 여정은 동부여 왕실 내부의 긴장과 생명의 위협 등 역경으로 정철됩니다. 결국 그는 동부여에서 도망쳐 추종자들을 모아 기원전 37년에 군사기술과 신의 개입을 통해 고구려를 세웠으며 그의 고구려 건국은 그의 리더십 아래 다양한 부족과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통치와 확장은 고구려의 통치자인 동명왕은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기초를 다진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군사 작전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되고 정치 및 문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용기, 지혜, 외교 능력과 같은 그의 리더십 자질은 여러 문헌에 걸쳐 강조되었습니다. 유산과 신화는 동명왕의 죽음과 그의 따른 유산은 그의 승천 이야기를 포함한 신화적 요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과 확장에 기여한 그의 업적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그는 수많은 문학, 드라마, 영화 작품에 영감을 준 그의 이야기를 통해 화학과 힘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상국사기, 상국유사, 고구려기는 역사적 사건과 신화적 이야기를 혼합하여 동명왕의 삶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몽을 한국의 가장 위대한 고대 왕국 중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역경을 극복한 영웅으로 보사함으로써 한국 역사에서 주몽의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 문헌에 기록된 그의 유산은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에 미친 영향으로 계속해서 영구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